근데 너무 많아 저녁에서 이 형님은 이쁘던데요 네? 훈련 좀 시켜서 정말 걔들 잘생겼어 표현도 좋고 응 훈장하고 예예예 다 잘생겼어 때려보면 근데 얘는 나는 얘가 이쁘네 키워 자 훈련시켜줄게요 아 진짜야? 끝까지 키야돼 이쪽이 비켜주면 이렇게 도는데 궁금하다 걔들이 궁금해 이제 다른 개가 오니까 여기가 지금 저런 개꾸들도 엄청 선호하거든요 난만하게 저런 개꾸들도 만만하고 밖에서 만만하고 얘네들이 사실은 크기가 커서 그렇지만 저런 개꾸들도 엄청 인기는 많아요 인기는 엄청 많아요 오 원장님 오셨다 원장님 응 아니 나 못 받아보야지 네 고생은 다음에 자기가 여부를 반한다는게 지금 몇년도 남아 만만한다고 이해하고 조금 잘생겼는데 체험도 좋고 걸음도 좋고 꼬리만 사서 흔들어 금방 지내 금방 지내니 오늘 말도 안됩니다 너무 하고 싶어서 계속 그러다가 사람을 좋아하네 좋아해요 사람한테 두려움이 없으니까 뺀질거리죠 어 왜 죽이잖아 죽이잖아 옳지 아이고 발라등 했어 발라등 했어 발라등 아이고 벌레등 했어요 어 벌레등 했네 짠 맘만 못 던져 어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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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어이 좋아라 이리와 아이고 아이고 키대고 난리났네 한글자막 by 한효정